안녕하세요 유튜버 제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아 정말 다이아홍 오싶다 다이아홍의 틈은 없겠지? 이런 같은 생각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을 골똘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나 1픽이다 좋아 미드가야지 미드 탈론해야되겠다 미드 미드 아니면 오픈 아아 또 나왔어 이런 애들 꼭 있어요 아 내가 이런다고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드가세요 그러면 나 그러면 서포터해야되겠다 미드주면 오픈하니네 전판 9마리중에서 안잡혔군 전판에 트롤만 났나봐요 그래서 맨살 안좋았나봐 그러면 나 미드가도 되나? 미드가도 됨? 그럼 오픈임 그럼 왜 줄것처럼 말하는 개새끼야 야 아니야 쓰지 말자 그러면 그냥 서포터로 짜져야되겠다 경하지 말자 오픈함 야아 아니야 내가 딸라인으로 가면 되잖아 야 이거 내가 서포터가면 이거 삼팽님이 미드가고 우리 가촉같은 분위기로 화기위해질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거 완전 개꾼 아니야 이거 거의 솔로몬의 선택의 판단이에요 자 이제 저 쏘라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 그냥 내가 잘할테니까 어? 자 이제 우리 화기위해지면되요 이제 가족같은 분위기 이어가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나 쏘라카했어요 이제 삼팽님이 미드가면 되요 야 그건 아니지만 아아 야 미드 누네야? 오 하느님 시발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안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저를 지켜주소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제발 아멘입니다 아멘 아 안돼 안돼 으아 안돼 안돼 다 지회로 아멘 아멘 이 개새끼들아 족가다 족가라 아 아 아 이 다치유도에요 사실 아 제발 다치되길 으아아아 앙 다치라 아 아 아 그래도 다치해서 다행이다 아 하마터면 질뻔 질뻔했어 아 제발 다음판은 트롤 없길 아 다음판은 트롤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아 이런 트롤일 때문에 힘들어요 아 아 짜증나 죽겠어 게임 못하겠어 어 뭐야 어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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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개헤헤 달려 달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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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언님 요기 쓰레기 하나 두고 가셨습니다 주워주세요 으아 으아 뭐라구요 제넌 유튜브를 구독하면 완벽한 이벤트와 완벽한 꿀잼 동영상들이 있다고요 구독하세요 으아 으아 으 으 으 으